실버스타 코리아가 찾은 진정한 참가자 아니 신은 공평하지 않은 게 잘생겼죠 노래 잘하시죠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예? 공부 못합니다 공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는 못합니다 사실 얼굴 신경쓰느냐 어우 진짜? 왜 강진 씨 지금 심사할 시간 전인데 왜 마이클 잡으셨어요? 아니 방송에서 많이 뵀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셨죠? 네 많이 뵀어요 유명한? 그러니까요 유명하신 분이고 얼굴이 잘생기셔서 저분은 탤런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델이신데 방송에서 딱 보니까 많이 뵀었어요 어떤 CF 출연하셨었죠?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한 300편 출연했거든요 최근에는 처부보험이라고 장윤정 씨랑 같이 했었고요 제가 현재는 드라마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어떤 드라마예요? 최근에는 닥터프레즈너 거기에 회사으로 나왔었어요 와... 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에 나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한국시니어스타협회 실장으로 실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정보를 듣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잘생기시고 노래도 잘하는데 왜 가수를 안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92년도에 MBC 남편 가요 열창 때 은상 받았는데 여러 군데서 러브 그리 좀 오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인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갈 때니까 신경이 안 써지더라고요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지금 포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만 실버스타 코리아가 찾는 진정한 참가자이신데 과연 판정단들은 별을 몇 개를 졌을까요? 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아악 감사합니다 왜 제가 다 기분이 좋죠? 이야... 다섯 개 다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별을 눌러주셨는지요? 음성도 너무 좋으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셔서 호흡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호흡도 너무 좋으시고 어디 흠잡을 곳이 없는데 없고 감정도 적당하게 잘 또 표현해 주셔서 그야말로 무르익은 아주 잘 익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찐미러 씨 감히 태진아 선배가 부른 노래인데 태진아 씨가 이 노래는 우리 김남호 선생님께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잘 맞죠? 네 그리고 아주 3분 몇 초 동안 이 사랑이라는 노래를 충분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한 편의 드라마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가버린 여인을 연기하듯이 품어내는 한 남자의 애절한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뭐 더 이상 제가 뭐 더 이상 평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와 퍼펙트입니다 아주 최곱니다 최곱니다 강민지 씨 저도 배웠어요 전반부 전주 나올 때 사선으로 딱 쓰셔서 눈을 지극시 감으시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연기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보기 좋았고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회룡포 전주 나올 때 한번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성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유명하지도 않으셔서 CF를 300편을 찍으셨다고 하는데 진성 씨는 몇 편 찍었나요? 나는 딸랑 하나도 못 찍었어요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요 가을 들녘에 무르익은 추수의 풍성한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목소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정말 잘 유지하셔가지고 우리 실버 세대들에게 정말 우승감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호 선생님은 실버스타 코리아가 나가면 엄청 화제가 되지 않을까 검색어 순위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도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